7개 층까지는 열린대요. 일반 관영농으로 하면. 유기농으로 하면 그것도 한 5화방밖에 안 나는 데다가 심지어 벌레 같은 거 먹는 거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힘드니까 죽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가끔. 그렇다 보니까 수확량의 효율 자체는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맺힌 애들은 엄청 싫어해. 정말 맛있어요. 혹시 종류는 다양한가요? 대추토마토? 아닙니다. 찰토마토. 찰토마토인데 진짜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유기농 재배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인터넷으로 토마토 판매하는 거는 대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토마토는 후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덜 익었을 때 따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기간에 날짜와 팔릴 때까지 시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딱 살 때 이제 완숙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후숙 토마토인데 사실은 맛을 위해서는 완숙될 때까지 달려있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탱탱하고 여기 네이처 보다 토마토는 단지 마켓에 이제 6월쯤에 입점이 될 예정인데 이거는 주문이 들어온 날 있잖아요. 주문을 만약에 오후에나 오전에 확인할 거잖아요. 여기는 수확하는 시간이 새벽 5시부터 딱 아침 6시까지예요. 그날 따서 주문 확인해서 그 딴 날 바로 보내드리는 거죠. 완숙된 상태로. 유통 과정이 줄어서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바로 직배로 하니까. 그날 당일 배송.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기농 재배고 수확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손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일반 토마토보다는 확실히 비쌉니다. 확실히 비싼데. 대략 몇 프로 정도 오버인가요? 심지어 정말 싼 토마토랑 비교하면 두 배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시중에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마트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 단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유기농이 아닌 토마토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먹어본 토마토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반가워요. 저도 토마토를 요새 되게 잘 먹는데 되게 맛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마트에서 고르면은. 맛 차이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요. 똑같은 거 비슷한 거 해보인다고 해서 사면 그전에 먹었던 거랑 맛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고 사는 걸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 들고. 뭐 여러분 유기농에 관심 많으시고 농약 안 쳤기 때문에 저 그날 딱 유기농이고 농약도 안 치잖아요. 하우스에서 그냥 딴 다음에 옷으로 그냥 슥슥 비벼서 먹으면 돼요. 아 진짜 그렇군요. 요새는 씻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먹었더니. 그 후숙 완전히 익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토마토 페이스트를 베이스로 한 스파게티를 예전에 약간 덕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짜 왜 해외나 전문 셰프들이 요리TV에 나와서 하는 그 토마토를 보면 진짜 새빨갛고 찐하고 막 그것만 먹어도 단맛이 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게 완전히 나무에 달려서 익을 때까지 놔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시중에 마트에서 가서 전 토마토 고를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빨간 거를 사면 물러요. 애가 탱탱하지 않고 초록색을 사면 또 맛이 덜 익었고.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본 약간 빨갛진 않고 허여멀건한 개로 파스타를 하면 절대 그 달고 토마토가 또 약간 염분이 있어서 그 감칠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맛 절대 안 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기대됐네요. 진짜. 그리고 토마토와 관련된 간단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식은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에 듣고 알게 됐는데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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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해 맛있다고 하더군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 토마토를 매달 사먹을 예정입니다. 아 매달 못 사먹습니다. 그러면 재배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수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이나 말쯤에 입점이 되면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추워지는 또 못하는구나. 네. 그게 그나마 또 1년에 2번 재배할 가을 토마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유기농이다 보니까 워낙 그 지력에 의해서만 키워야 되잖아요. 땅에 못 뚫려요. 맞아요. 화학비료 같은 걸 알고 퇴비 같은 걸 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나오시면 한 번 게스트로 모시죠. 네. 아 그분은 저기 한우 안티 마블링과 관련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오실 수만 있으면. 네. 아마 뭐 오실 거예요. 저랑 친하니까. 대표님이 한우 쪽에 있어서도 하신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한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MO 옥수수 수입국 세계 3대 수입국이랍니다. 그렇게 순위가 높군요. 네. 옥수수. 애들이 다 옥수수만 먹고 있는. 그리고 그중 99.9%가 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블링을 위해서 일반 한우농가들이 옥수수 값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맞아요. 이 외국적인 시장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을 더 쳐서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GMO 옥수수 사료 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초반에 비해서는. 옛날에 몇 년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아무도 유통 정도만 빼면은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망사는 땐 비싸고. 그렇다고 보면 농가가 떼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료 값과. 고기 값이 아니라 GMO 옥수수 사료 값을 내는 것 같은. 게다가 그 마블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소가 다 1, 2뿔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작정 좋은 것만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등급에 따라서 팔리는 소값이 워낙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그냥 1플러스나 2뿔 정도나 나오면 좀 그나마 이제 좀 이윤이 생기는 거고 농가 입장에서. 근데 얘가 그냥 1등급 나왔어.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실제로 소 한 마리가 투뿌리랑 그냥 1등급이랑 팔릴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2등급만 내려가도 거의 반 토막 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비싼 돼지보다 싸. 어떻게 하겠어요. 2등급 나오면 안 되니까. 어쨌든 미친 듯이 사료를 매겨야 된 거야. 근데 그 사료 값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전혀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짤막하게 설명드렸고요. 궁금하네요. 저는 그 토마토 자꾸 생각하니까. 그 표고 사다가 토마토 이거 볶아가지고. 그것만 볶아 먹어도 괜찮으니까. 진짜 맛있겠다. 신나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그 표고와 토마토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그런 거 하면 제가 어제는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조청과 엿. 수지성에서 하는 충주의. 얘는 이상해. 얘 맛있는 것만. 어떻게 찾아가고. 여기는 제가 딱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요. 우리나라의 농림식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문화재나 기술 쪽에서 명장이 있다면. 식품 쪽에 식품명인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거의 문화재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선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단체가 다르죠.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명장 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농림식산식품부에서는 식품명인을 뽑는데.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엿과 조청에 관련된 식품명인은 지금까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설마 그분 만나고 계신 건가요? 그분이 대표님으로 계신 곳에 조청 제품을 취재하러 갔다 왔고요. 재밌었습니다. 또 조청도. 조청은 그냥 조청 어디다 써먹어 하면. 음식물에 설탕 들어가는 음식물에 조청을 쓰면 돼요. 특히나 멸치 조리거나. 그리고 이제 떠먹는 조청도 이제 있죠. 생강조청이나 도라지조청 같은 거. 조청은 또 이게 뭐야 가래떡. 아 맛있겠다. 이상해 뭐지. 먹방되고 있어. 하여튼 그 대표님이시자 식품명인 제32호. 네. 명인님을 뵙고 왔고요. 어제 그래서 예의를 다하느라고 해요. 명인님이신데. 그래서 재미있는 취지에. 실제 그 엿 전통방법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소개자료도 보고 공장도 이제 견학하고. 아 그러면 조청을 맛보셨어요? 여기 성실에 있습니다. 아 정말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갖고 올까요? 비인강기 스토리. 야 너 되게 알아서 심부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죠. 역시 맘매의 자세가 갖춰져 있네요. 검증 코너는 오늘은 2주에 홀짝의 검증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매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6월 7일 딴지 마켓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6월 7일 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벙커로 대학로 벙커원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때 로라님이 혹시나 시간이 된다거나 만약 그중에 새로미 피디라도 시간이 되면 장터 진행 겸 공개방송을 할지도 모르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주세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검증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된 이상 네이처 오다의 토마토를 얘기했는데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이처 오다 또 한우에서 곰탕 맛이 지금 난립니다. 곰탕 맛있다고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곰탕 광고 드실 텐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왜 유기농 한우 곰탕이 맛있을까? 일반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뼈가 실해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거세도 안 하고 뿔도 안 자르고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게다가 이제 몸에 지방기도 별로 안 껴있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한 뼈에서 고안했으면 당연히 맛있어야죠. 저 그거 느꼈어요. 보통 곰탕이 뼈를 끓여서 나온 육수잖아요. 근데 기름이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굳히면 위에 이렇게 두껍게 층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끼는데 제가 이거 먹으면서 느꼈던 게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느끼하지가 않아. 되게 많이 먹어도 국물을 계속 떠먹어도 원래는 이렇게 입에 기름이 쫙 끼잖아.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그러면서 그 기름에서 잡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요리들이 기름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잡는 거예요. 기름 잡내를. 근데 이게 등급이 낮다는 게 지방질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마블링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등심에 마블링에 그 정도로 많이 낀다는 건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등에 그렇게 지방 많이 낀다고 생각해봐요. 등뼈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정말 초고도. 아프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방이 몸 전체에 그냥 쌓여있는 상태인 거고 그랬을 때의 그 뼈로 고운 거하고 정말 그 황소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인 그런 지방질 끼게 하기에 노력을 하자는 황소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곰탕이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깔끔합니다. 냄새 없고요. 그런 면에서 깔끔한 광고 깔끔하게 듣고 오시고요. 저희는 깔끔하게 호갱악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팔팔 끓는 가마솥에 유기농 사료 먹고 자란 유기농 하늘을 24시간 푹 고운 네이처 오다 유기농 공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우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호갱악개공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대망의 마지막 코너이자 이 방송이 자리잠대 있어서 제 사연들이 지대한 공언을 네. 공언을 했던 코너죠. 호갱악개론 오랜만에 홀짝 사연 나오나요? 이게 요새 방송 후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요새 홀짝 호갱 사연이 왜 안 나오냐. 여러분들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13회까지 제 호갱 사연만 지금까지 했으면 제가 그지가 됐죠. 그 정도로 호갱 짓을 하고 다녔으면 하지만 휴대폰과 관련된 진한 호갱 사연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 사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호갱악개론 시간에 다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말입니다. 아이폰 6 플러스로 굉장히 일찍 바꿨어요. 거의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거의 바로 한 작년 한 15, 15 이때 사실 아이폰 6나 6 플러스 64기가가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재고가 그렇죠. 호 기자님. 그렇죠. 서울에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검증 취재를 통해